방금 했던 게 안산 여기가 고잔동이죠? 그래서 울린다거나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 네, 그런 식으로 대상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영상 찍어가지고 영상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제가 갖고 와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하나씩 가져왔다. 영상 다 어울리셨는데 일단 갖고 왔다 라고 친다면 여기 이렇게 위로 올릴 수 있어요.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이폰 13프로 이미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예 가려고 하죠. 이렇게 해서 공간에서 작게 만들어버리면 내가 어느 곳을 원하는 위치에 놨다 놓으면 이렇게 같이 존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얘는 여기 스스로에 나온다면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위에다가 놓는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트 장면 같은 거. 제가 여기다가 사진도 적으로 넣어놨는데 뭐 이거면 어울리겠네요. 이렇게 넣었겠다라고 한다면 다시 사진이 너무 크죠? 트랜스 펑으로 좀 작게 만들었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위에 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미지 작업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막 한번 넣어보실까요? 자막? 자막 넣는 거 진짜 쉽습니다. 이쪽에 또 아이콘 중에 하나, 둘, 셋. 이 세 번째 꺼이고요. 이 세 번째 꺼에서 제가 원하는 걸 찾는 거예요. 3D, 시네마틱, 빌드 인아웃, 범퍼 여러 가지가 진짜 있어요. 다운로드 받거나 하는 것들. 저는 여기에서 좀 빌드 인아웃 중에서 이거 보면서 어? 블럭. 어? 여기 예쁘죠? 블럭. 무게 jestem 아. 아이템. 아. 알. 스페인. 아래. 아. 아. 으. 아. 아. 주로 처리된 타이틀에 하나 선정이 된거에요 이쪽에서 클릭하고 하겠습니다 타이틀로 나오죠? 타이틀을 더블클릭하고 여기서 글씨를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 여기 컴퓨터 바꾸고 원하는거 이제 컴퓨터 바꾸시고 그리고 사이즈 조절하시고 정렬 밑에 보시면은 아웃라인 주는거 혹시 3D 텍스트로 만드는거 그리고 이제 글로우 주는거 드롭 섀도 그림자 주는거 이런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색깔 바꾸는것도 여기 있거든요 색깔 바꾸는것도 바꾸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이 페이스를 쇼로 눌러주신 다음에 원하는거 컬러 색깔을 바꿔주시면은 원하는걸로 이제 색깔도 바꿔서 자막을 입력할 수 있는거죠 쉽게 자막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거구요 내가 원하는 또 자막 이런 느낌이 좀 자막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막을 그러다가 원래 있던 데에다가 대치를 할 수 있어요 리플레이스 그러면은 바로 그냥 대치가 돼요 이거는 이제 서브타이틀도 써야되니까 여기 더블클릭해서 또 쓰시면 되는겁니다 다음 또 재밌는거는요 여기 재생해보면은 이펙트창 영상 효과 놓는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효과 놓는거는요 이쪽에 보시면 이 부분 이겁니다 이 이펙트 그럼 창이 하나 크게 열립니다 클립을 잡게 하고 이쪽에서 또 고르는 겁니다 원하는 영상만의 이펙트를 넣는거에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지금 오레오 이날까지 바로 그냥 흑백커면드가 만들어지면 약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이 시대같은 부착하시판은 약 600m 앞 시너위반 및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또 이쪽에 보시면 잠시후 우회전입니다 측목을 위해서 제가 이제 러치를 받은게 있는데 러치 하나 넣는다고 치고 여기서 효과를 시네마틱으로 라고 하면은 그런 색보정으로 아예 만드실 수도 있고 럿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많습니다 빈티지 마스프도 있잖아요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세부적인 속성은 여기에서 통상하듯이 속성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랜지션 화면 전환하겠습니다 이 클립과 클립 사이에 화면 전환을 넣는 건데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 원하는 거를 또 여기에서 골라셔서 바로 끌어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정말 쉬워요 크로스디젤브라는 걸 넣죠 자 크로스디젤브 클릭하고 가운데다 넣으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트랜지션을 누르시면 변합니다 이 이펙트 창이 하나 크게 열립니다 이펙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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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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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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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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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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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수동입니다. 안녕.